저는 휴닝이를 처음 봤을 때 홀에 앉아있었는데 새로운 일 수영할 때 아 진짜? 이렇게 말았는데 딱 들어왔는데 애기가 아자마자 걸어오는 거예요 저 엄청 뽀얀 밀가루 뭉쳐놓은 애가 하당하당 이렇게 걸어와서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영복 보면서 이게 자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자마자 달려와서 안으면서 어 이거 뭐냐고 너무 귀엽다고 어디 저런 밀가루를 데리고 왔냐고 어긍어둥이 이러면서 아 귀여워 이랬는데 약간 이제 저는 진짜 그때 너무 귀여웠고 되게 잘해줬거든요 휴닝카이 많이 챙겨줬었어요 그리고 사실 휴닝카이 들어왔을 땐 저도 막 막 친한 연습생이 없을 수가 없고 약간 휴닝카이한테 되게 많이 붙어있고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well 건네려고 Alright osiMA 도る 이거는 프o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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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 비 toll 프oot 프oot 프око 프롯 프 occasions 프anya 프레KS 프롬 프라 프롬 jos 프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